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양평동 2가에 양평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사서 전래 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주는 둥촌동 현대아이파크 1단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양평벽산 블루밍을 팔고 현대아이파크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아예 사버릴까 문의 좀 드려보려고요. 지금 둥촌동에 현대아이파크를 아예 매수를 할지 걱정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재아파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양평동의 벽산블루밍 아파트가 재건축을 바라고 투자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 수익이 꽤 높았겠는데 언제 사셨어요? 이제 양도소득세 상관없으세요? 3년 전에 샀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거의 양평벽산 이거 어떻게 잘 선택하셨네요. 여기가 지금 2016년대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가격대가 2억대 중반밖에 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꽤 비싸죠? 4억대 중반까지 이상으로 올라가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파는, 여기를 그대로 팔고 지금 현대아이파크의 전세로 살고 계세요? 네, 네. 현대아이파크는 과거에 등천동 국군수도통합병원이었어요, 거기가. 그 자리가 병원짜리였는데 그게 저쪽 성남시 분당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여기가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으로 된 건 아시죠? 전부 30평대 이상입니다, 여기는. 1500세대인데 꼭 사야 한다면. 지금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더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매도하고 현대아이파크를 살 건가? 그럼 두 가지, 현대아이파크를 살 것 같으면 저는 조금 더 자금을 조금만 더 만들어서 그 옆에 있는 목동이, 이동이 바로 한 500m도 떨어지지 않았죠. 거기에 롯데캐슬을 사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일단 답을 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대아이파크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여기 재건축을 바라고 조금 더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 두 가지로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 벽산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런 호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죠. 벽산 블리밍이 여기 전철역에서는 조금 걸리죠. 걸리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단지들이 소규모 단지입니다.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도 실제로 재건축을 해도 메리트가 과연 클 것인가? 저는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불과 3, 4동밖에, 3동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단지 규모도 너무 작아요. 물론 서부 간선 도로의 지하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를 상당히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작은 단지의 재건축 규모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도 그 가치는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고려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치들을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자는 것이죠. 길게 보자는 말은 바로 롯데캐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등천동 현대아이파크.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여기는 뭐다? 양천구입니다. 이 양천구고 여기는 강서구예요. 강서구. 지금 롯데캐슬을 왜 추천하는가? 롯데캐슬을 왜 추천하는가 하면요. 이 아래쪽 조금 다시 한번 확대를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위로 좀 올려볼까요? 올려보면 이 목동이라고 하는 대단지가 뭐죠? 통으로 재건축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2000년도 초중반의 아파트 거의 비교적 신축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목동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학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학군의 가치에 한번 맛을 들인 학부모들은요. 실제로 양천구에서 쉽게 떠나지를 못하죠. 그러면 목동 전체가 재건축이 돼서 이주, 이주를 한다고 하면 이주, 이주를 한다고 하면 바로 근처에 자리를 틀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좋다. 여기에 현대에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물론 입지는 대동소위합니다만 실제로 여기는 산이 있어 봉제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공기는 상대적으로 더 좋죠. 그런데 롯데캐슬은 염창역에 걸어서 불과 3,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창역이 또 뭐예요? 급행이 서는 곳이거든요. 국어선에서 이런 가치들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는 것은 동의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 팔으셔가지고 조금 좋은 곳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질을 위해서 편안하게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겸한다고 하면 둘 중에 산다고 하면 저는 롯데캐슬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다라고 정의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파는 것은 부자 아빠도 동의를 하시고요. 현재 보신 데보다는 이 목동 롯데캐슬의 매수를 이 목동이 앞으로 통으로 재건숙이 되기 때문에 목동 롯데캐슬을 조금 더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계속 주시고요. 전화 살짝 부끄러우시면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013-3366-8290번 문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 오늘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 볼게요.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3396님입니다. 조심스럽게 노원구 백사마을 문의를 남깁니다. 벌써 백사마을에 투자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말 많았던 이 지역에 드디어 이주비 지원도 해준다는 것을 보면 개발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입주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앞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남긴다라는 말을 붙여주셨습니다. 대표님 일단 백사마을이 어떤 곳이고 앞으로 개발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사마을 참 재개발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미 벌써 입주한 지 50년 이상 된 그야말로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그야말로 철거민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인데 여기 입지는 아주 뛰어납니다. 중개역 주변에 여기가 보통 학군이 아주 뛰어난 곳이거든요. 학군인데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군이 뛰어난 곳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백사마을인데 이 백사마을이 그냥 흰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백사마을입니다. 백사마을인데 여기가 약 2700세대 정도의 2700세대 물론 임대 아파트가 약 600세대 있죠. 현재 진행되는 거가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 사업 시행인가 단계로 가 있어요. 시행인가인데 처음에 LH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는 SH로 넘어와서 SH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준공공형 바로 도시재생사업의 시범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임대 아파트와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 내지는 조합원들이 같이 공생공사하는 바로 이런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폐율 자체가 조금 불편합니다. 건폐율이 40%까지 돼요. 40%가 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야? 건폐율이 40%라는 말은 고층 높이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보다 조금 넓은 수준의 촘촘한 동과 동 사이가 아주 가까운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형성된 가격대 형성된 가격대를 보면 보통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지에서는 프리미엄이 약 8천만 원이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프리미엄이 이미 1억 3천만 원에서부터 1억 5천만 원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배 내지 1.4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보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편법 중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데 요즘 과거와 재개발과 틀려서 요즘은 보통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산을 해보면 이미 프리미엄이 1억 3천, 1억 5천 원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어디냐? 바로 상계 뉴타운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보통 1억 5천 원에서부터 1억 8천 원 사이가 되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런 지역들로 과연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백사마을이 여기에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여기는 바로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계동에 가깝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상계 뉴타운을 한번 짚어보면 4호선이 계속적으로 연장 노선들이 있고 바로 노원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차량 기지창과 도봉 면허 시험장 개발이 있는데 이러한 가치들을 놓고 보면 뉴타운 개발과 단일 재개발의 가치는 다르다. 또 더구나 여기는 1, 2, 3, 4, 5, 6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업성에 따른 미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고 오랫동안 하셨지만 주변 지역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한번 옮겨 타는 것이 어떨까? 지금 상계동, 상계 뉴타운 내에 가끔씩 저렴한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저렴한 매물들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자금 여력이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백사마을을 팔아서 백사마을을 팔아서 상계동에 있는 것보다는 상계동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위에 백사마을을 팔아서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이문휘경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조금 한번 내려오시는 게 서울 시내 쪽으로 좀 더 내려오시는 게 어떨까?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 수익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것을 매도하면 약 1억 정도의 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미래 가치는 더욱 좋다. 왜냐하면 백사마을이 실질적으로 조합은 분양가 30평대가 지금 현재로 보면 약 4억대 중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대 중반에서 앞으로 그 기대가치에 의해서 1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나면 내가 6억에 사는데 물론 7, 8억 정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 가치에 대한 증명을 해보인다 하면 조금 더 투자성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백사마을 고민이신 시청자님 문자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재개발 투자 목적이면 이곳보다는 주변에 장인 뉴타운 등 다른 곳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 문자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고민도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뒷번호 9010님입니다.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등촌 대림 아파트는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매도 타이밍 등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셨죠? 지금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다고. 서울대 입구에 이 편한 세상이요? 그러면 지금 한참 가야 되겠네요. 네, 한참 가셔야겠네요. 잠깐만요. 이거 안 움직이네. 그러면 대표님 먼저 지금 등촌 대림 아파트를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먼저 해결해볼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지도가 조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안 움직이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편한 세상은 봉촌동에 약간 고지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현재 신림 유탄 바로 옆에 신림 천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있는 이 지역인데요. 약 한 2천 세대 정도 되는 현재 가치가 크게 증대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올 다음 달에 입주일 겁니다. 다음 달에 입주고.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입주가 돼 있는 이들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 대림 이 편한 같은 경우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일반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 투자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등촌 대림 아파트를 살고 계시다 그랬어요. 등촌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촌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마곡지구 주변이죠. 마곡지구 주변이다 보니까 그러한 가치들을 떠나서 현재 마곡지구가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 것이냐. 등촌 대림 같으면 현재 가치가 2014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약 한 50%에서 60%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러면 그 가격대가 앞으로도 유제. 지금 잠깐 꺾이는 중이거든요. 현재 마곡지구는 물론 하루 유동인구만 약 한 40만 명. 실제 상주 인구만 24만 명에 이를 만큼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업무지구 타운으로 조성이 되고 현재도 속속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부동산 입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기대가치가 더 있느냐가 바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미래 가치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가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마곡지구가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인데 여기에 마곡지구의 이런 아파트 가격대가 현재 마곡지구 개발지구 안에 아파트는 30평대의 기준으로 약 한 10억 전후를 하고 있죠. 현재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한 채만 거래돼서 어떨 때는 5천 1억씩 떨어지니까 아주 정확한 가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현재의 이런 가치가 바로 여기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등촌대림아파트는 바로 옆에 있지만 입주한 지 약 한 20, 한 3, 4년 차 됐기 때문에 또 규모도 약 한 600, 7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현재 이런 가치들은 저는 세테크 꼭 고려해야 될 것은 세테크를 고려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전화 상담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계속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세테크와 제테크를 겸해서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시고 하다. 그러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마곡지구가 가치가 어떤가. 다만 봉천동은 서울대라는 미래, 매머드급 이런 가치가 있는데 좀 더 이런 현재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매도 타이밍은 올 부동산 시장 마곡지구 중심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옮겨 타시는 것이 어떨까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1, 2부 함께한 양팔석 대표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